안녕하세요. 루이드로잉입니다. 평소에도 옷 잘 입는 다비드들로 넘쳐나는 밀라노 스트리트가 2022년 1월 패션위크의 오픈 영향으로 더 많은 다비드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른 봄 패션과 다가올 22년 23년 가을 겨울의 유행 아이템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밀라노 패션 불직한 브랜드가 오프라인 런웨이를 진행한 만큼 패션위크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든 밀라노의 거리에는 패션보다는 스타일로 무장한 밀라노 다비드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시즌 오버사이즈 코트와 재킷, 솔리드한 니트와 다양한 패턴의 인타샤, 밀리터리 카고 팬츠와 레이어드 스포티즘이 어우러진 밀라노 다비드들의 멋지고 핫한 스타일링을 소개합니다. 이번 시즌 오버사이즈, 이번 시즌 오버사이즈, 이번 시즌 오버사이즈, 이번 시즌 오버사이즈, 이번 시즌 오버사이즈,ева 일만의 관측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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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